1. 과심 아 아 에에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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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힐 힐 잡아 잡아야 돼 배너 땐 안되요 그렇지 주대반이다 아 피지가 잘 하네 아 피지가 잘 하네 보니까 그렇지 잡아버렸구요 저만까지 깔끔 안녕 어우 좋았다 궁받꿈 아 존나팬다 진짜 주먹으로 아 이거 지워놔 쟤가 누구있어 쟤가 누구있어 써이 쟈같은 새끼야 힐까짐 와아 못먹어도 궁받꿈 궁받꿈 간다 피좀 채우고 나 죽어 이거 궁받꿈으로 조져버리지 질질 짜고 울고불고 난리나버리지 궁 들어온다 이거 무빙 핀 뒤에 무빙 궁 쓸까 말까 고민했을거 방금 방금 궁 쓸까 말까 고민했어 무빙 내가 존나 틀었잖아 그래서 존나 무빙 틀었잖아 그래서 흐흫 썼었냐 재간둥이 쓰자마자 또 나타나서 지질 또 짜버리지 또 트롤하네 씨 궁받궁 간다 페인 파빙하다가 페인 좀 하는데 나이스 샷 굴롱새 한번만 굴롱새 한번만 굴롱새 한번만 오케이 굴롱새 맞았어 클립 좋아요 잡아봐요 잡아버려 이것도 슈퍼할라네 더럽게 못하네 씨 피지 존나 보고있을땐 밥먹자 피지 피지 존나 못하긴 하네 진짜 와 피지 또 돌아간다 잡았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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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الث 앨무긴 티 게임 클라스가 좀 이상하다 어? 어 뭐야? 사밋북 썼는데 뭐야? 어 뭐야? 누가 못했어? 궁 바꾸면 간다잉. 자 이리 한방이다잉. 씨발 씨발 아우 내구 씨 어 어 좋은것 같은데 오레온이 있다면 야 블루좀 켜줘 야이 야 내 블루씨 야야야야야야 야 케이틀린 케이틀린 뭐하냐 케이틀린 씨발 CS 쳐먹고 있는 케이틀린 씨발 나가 나가 씨발 그냥 나가버려 못갔네 그냥 아 아 케이틀 케이틀 미친 씨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아 세트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원래 복싱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원래 복싱 고수들은 위에다가 물방울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마에다가 더 쬐잖아요 여러분들 눈 안감으려고 바나스도 좋으려고 아 진짜 아 아세요 여러분들 어 위에서 물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거 인중 여러분들 있죠 그 어디냐 인중이 아니라 뭐냐 눈 사이 미간 미간의 물방울 떨어뜨리잖아 바나스도 좋게 하려고 또 마나치기 아니라 아 아 넌 좀 나와봐 좀만 나와봐 화장실을 따라와봐 쥬빨하라네 돌아왔나 쥬빨하네 어 뭐야 야 뭐해 죽었냐 야 뭐야 뭐해 죽였어 뭐야 오랑검이야 뭐야 두명 죽었어 소심한 마방템가 하나 갈게요 조개하네 우와 이거 가 대박이다 이구 더럽다 이구 진짜 더럽다 이 게임을 한테쯤 됐어 이구 두러운거 보소 와 내가 엄밀쳐서 모였을때 닫아버리기 명치 존나 때려버리기 뭐 투원들이 저래 하드야 누구봐 팩만 좀 되면 될거같아 팩만 좀 되면 될거같아 팩만 좀 되면 될거같아 팩만 좀 되면 될거같아 이거 이걸? 미니언 굴렁스 진짜 컹스하네 아 아 나는 탱키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좀 심하다 이거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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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할게요 존나무 탔다 진짜 와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방어 빨리 타 방어 타 방어 타 타 빨리 타 방어 타 아이유 이씨다 망했네 이거 아아 두발 나이스 두발 나이스 애들 이수 왜이렇게 빠르냐 아니 와드 방어 씨 와 오 바드 크레스 좀 있다 오 크레스 좀 있다 갑바치고 오오 나 감동했다잉 나 감동이 눈물 흘릴 뻔했다 진짜로 야야야 뭐하냐 야 이건 각이다 신이준씨 찼스다 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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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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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드 바드 야 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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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궁을 왜 안써 그렇지 뭐죠 나 뒤지는건 마이파야 인생 아니겠냐 응 왜 나만 때려 ㅅㅇ 둘 이수 나만 때려 ㅅㅂ몸잉 망령에 두고 있어 갱세기야 개겹아 씨발 명치 씨발 줘봐라니까 개겹이 아 방어 뭐해 방어 아니 방어 아 방어심 좀 방어 좀 줘 퀴즈 극혐이 존나많이다네 이런거 잘라야돼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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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끄 고민하지말고 씨발 이끄 두릇게 못하네 저 방어 와 방어 클라스 안나오냐 여기 속 느리냐 아 자 1대1 맞아서 이끄같은디 야수 이끄같은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햐 와아아아 게임하지마 덧봐 진짜 덧같이 막았네 와 덧봐 덧간거봐 어흐 자 바론각이다 바론 버스하면서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들 추천 누르신 분 중에서 제가 랜덤으로 아이디 불러드리면 퀵비드 한달 드려요 여러분들 자 어 추천 누르신 분 중에서 제가 랜덤으로 아이디 불러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퀵비드 한달 드리면 야 이거 안될거 같애 캐틀 캐틀 지나면 꼴하지마 꼴아가지고 저기서 한대씩 때리고 있어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야소 어디갔어 야소!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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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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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을 좀댄다 이거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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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 졌다 나 졌다 나 이거 지면 시발 욕먹는다 좀댄다 시발 지면 나 정신당해 제발 이거 한테만 이겨줘 제발 시발 케이틀랩 뭐하냐 시발 케이틀랩 뭐하냐 딜알놓고 케이틀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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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증걱이다 시발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야 뭐야 뭐야 저 뭔새끼야 야 야 야 야 동아야 가야냐 동아 가야냐 동아 가야냐 야 빼자 졌어 졌어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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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 아니야 버려 버려 야 저 사람 아니잖아 케이틀랩 버려 아이씨 ㅈㄹ됐다 이 게임 근데 남몸서이 할만한 이씨 아주 이씨 아주 와 다행이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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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나 쎄네 야 티샵 안했잖아 뭐야 갑자기 팀원 이 분위기는 야 뭐하냐 바둑 없으면 안된다 나와있어 일단 야 야 소 야 소 짬사 이거 이거 한다 아 왜 지는데 안타를 아 이봐봐 야 케틀을 좀 지키라니까 아 좀 지키라니까 아 아 케틀을 안지켜 아 아 군맛꼬미였는데 진짜 아 얘 피셔둬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아 아 점수 X 빠지게 떨어져 뭔데 진짜 이거 문제 있는거야 진짜 아 아 특파하나간 새끼랑 이렇게 비싸면 안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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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네 뭐 blues 아